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강릉 곡감 명상 되찾기에 나서고 있는 농민들을 직접 만나보고 왔는데요. 지금 한창 주렁주렁 달린 감 따시느라고 아주 분주하시더라고요. 농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. 맛이 너무 좋죠. 달고. 주로 여기 대봉하고 동철. 정말 맛있어요. 보다시피 이렇게 땁니다. 빨리 다 땋아야 돼요. 대봉은 원래 크고 맛이 좋고. 곡감으로도 아주 좋고. 꽃감은 품이 나가지고 아주 이게 단맛이 있고요. 아주 좋아요. 많이 열렸죠. 보시다시피 아주 많이 열렸습니다. 강릉이 옛날에는 간 대배의 한계점이었죠. 여기가 또 한 가지.